자 여러분 또 한주 잘 보내셨죠 어 이번주에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양기상 관련된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 볼게요 해양기상 변화의 이인데 뭐 한 2주에 걸쳐서 기상특보 및 정보에 대한 이해를 좀 했었고 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지진과 지진해일 등을 공부했었구요 이번 시간에 해양기상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구요 어 먼저 해양기상 어 뭐 쉽게 얘기해서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기상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해양기상학 이란 뭐 써있는 것처럼 기상학의 한 분야다 그 다음 해수면 위에 대기현상이 천해 천해라는 건 얕은 바다 에요 그 다음에 심해 깊은 바다고 어 천해와 심해에 미치는 영향 및 해수면이 대기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잠시만요 그 이제 국제 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WMO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WMO는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약자 인데요 세계 기상기구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해양기상을 뭐라고 하느냐 정의를 내려보자 WMO의 정의 정의를 보면 해양기상 이 모니터에다 대고 글씨 쓰는 거라서 조금 잘 안 써지는 거 이해해주세요 어 여기서 해양은 c 같은 거 안쓰고요 마린 이란 말 쓰고요 기상은 웨더가 아니라 공신면철 기상학적인 학문으로 이테오를로지 라고 합니다 음 해양기상학이 무엇을 정의하느냐 일단 해양이 필요하겠죠 해양과 대기가 대기의 경계면 그죠 해수면이 되겠죠 경계면 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을 포함하여 대기의 대기의 해양 환경을 다루는 것으로 어 일단 대상에 대한 지역이 연안 우리 육지하고 붙어있는 곳이요 연안 및 이제 외해역 이라고 있어요 외해역 외해역은 바다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쪽 전문용어로 뭐 우리가 오프쇼어라고 부르고요 외해역 그리고 연안과 맞닿아 있는 곳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경포호수 처럼요 석호로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육수 환경이라 하는데요 육지의 영역에 해당되는 물 육수 등과 관련된 인류활동을 지원하는 대기과학의 응용분야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국제기상기부에서 해양기상을 정의하는 내용이구요 어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얘기하면은 해양 즉 바다 위에서 대기 현상이 어떤 바다에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해양이 대기에게 대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해양기상학 이라는 건요 어 뭐 그 뭐라 그럴까 대기과학의 한 분야로 취급을 하고 있구요 어 기상에 의해서 해양의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이나 해양에 의해서 대기 현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양기상이라 하는 부분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해수면에 온도 상승 지구온난화 유발되서 기후 변화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전체적인 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에너지의 흐름들과 대기의 어떤 에너지의 흐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하는 인터랙션 한다고 그러죠 어 상호작용에 따라서 기상학적인 현상과 해양학적으로 해양 쪽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 또는 다른 말로는 해양 기상을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해상 기상 이라는 말도 쓰구요 기상 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또는 바다 뭐 항만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기사이다 항만 기상 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구요 또 이 선박들과 관련된 음 기상이 분야이기 때문에 또 선박 기상 이라고도 하는데 이 선박 기상이나 세분야 된 이 분야들을 다 포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어 해양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파도가 생기죠 파도를 정신 미쳐 파랑이라고 하는데 파랑 또 달과 에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조석 간만의 차 다음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해상의 폭풍 또는 바다 안개라 불리는 해무 또 뭐 지진 해일 등등 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뭐 전선을 형성하는 것도 있을 거구요 또 수온도 있을 거구요 예를 들어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은 일단은 대기로부터 부는 바람에 의해서 에너지 원을 통해서 파랑이 발생하게 될 거고 또 태양 에너지로부터 들어오는 그 입사되는 복사 에너지가 바닷물이 또 받아들이면서 수온에 어 변화를 갖추게 될 거구요 또 해수의 유동 즉 해수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인 해상풍이나 파랑 해일 태풍 전선 수온 이런 것들이 함께 묶여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 기상학에서는 어떠한 에너지와 관련된 연 에너지에 대한 순환 과정 또 운동량 물리적인 움직임이죠 또 파랑이나 안개 취송류 등 어 파랑 안개 들어 취송류라는 거 처음 들어보죠 들어보는 친구들 많을 거에요 어 취송류는 잠깐 화면을 보면 정의를 제대로 봅시다 에크만 취송류 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렇습니다 그 북극을 탐험을 했던 난센 이란 사람 있죠 그래서 풍향하고 해류의 방향이 서로 일치가지 않고 약간 기울여 있다라는 것을 어 처음에 밝혀내요 밝혀내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스웨덴의 에크만 이란 사람이 이론적으로 밝혀냅니다 그래서 어 윈드 드라이브 커런트라 그래갖구요 어 바람에 기반에서 움직이는 해류의 흐름 어 보통 우리가 파랑 같은 것도 얘기하구요 그래서 회면에 미치는 바람의 변형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해류로 회면 근처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밑으로 내려가서 약화된다 라는걸 어 취송류라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또 이제 해양기상 파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취송류도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상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이해하는 분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가장 큰거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파죠 파도 우리가 보면 웨이브죠 웨이브 이 웨이브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 공급원은 요 어 예 요건데요 기파력 어 팔을 일으키려는 에너지 인데 이 에너지의 가장 큰 것은 윈드 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 어 보통 한 뭐 파도가 일으키는 에너지 원의 한 80% 까지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구요 어 이런 파도가 발생할 수 있는 어 어 것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 파도 바람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파도다 해서 풍파라고 불러 풍파 풍파라고 부르구요 어 이 풍파는 이 기파력 즉 파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맑을 쓰는 그대로 어 바다에서 해상에서 일어나는 파도의 바람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이 있구요 또 파도의 종류 중에 쉐이시 라는 게 있어요 쉐이시는 호수와 항만 등에 따라 크기가 다양해지는데 바람이나 대기압의 점프 같은 대기압의 변화 등이나 폭풍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어 바람 같은 경우에 주기가 비교적 짧죠 그죠 어 되게 짧게 이루어지고 0.1초 에서 부터요 시한 10초 11초 적동도 이루어지구요 어 중력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중력파를 포함한 이런 쉐이시 같은 경우에는 약 100초 단위 되구요 어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해저 화산 활동이나 단층 이 뭐 이제 산사태 해저 산사태 같은거 그런거에서 에너지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약간 중력이 어쨌든 그 해저를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안반층 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한 움직임에 물리적 영향력이 전달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 파에 어 파도를 바다를 구성하고 있는 해수의 물리적인 영 에너지 들의 힘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쓰나미 인거구요 그 다음에 지구 조석에 의해서도 발생이 됩니다 이런 에너지에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겠구요 어 또 해파를 생성할 때 필요한 힘들의 종류들은 아까 봤었던 기파 역 뿐만이 아니라 복원력 그 평균 수면으로부터 벗어나 해수의 입자를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복원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구요 또 해수의 입자가 평균 수면을 가로질러서 까지 움직이려는 힘인 관성력에 의해서도 어 해파 생성에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기파력이 즉 파도를 일으키는 힘 자체가 계속 작용을 하지만 파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파가 계속 커져야 되잖아요 그걸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파도가 성장한 후에는 거의 비슷한 크기 정도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마찰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 즉 해수를 구성하고 있는 물 입자들이 서로 마찰력에 의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들이 거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평평성을 이룰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기파력이 계속 보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파가 성장을 한 후에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좀 유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또 이제 해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 특히 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 기파력을 발휘하는 것 중에서 이제 바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바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높은 뭐 고기압 세력에서부터 어 저기압 세력이 있으면 저기압 세력으로 바람이 불죠 이렇게 압력 차이에서 공기가 불어나게 되구요 이 공기의 흐름 즉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어 기압이 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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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질수록 그죠 바람의 세기는 더 쎄게 되죠 더 쎄지게 되구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기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기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이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즉 고기압 세력에 대한 같은 같은 압력선을 이어서 만드는 선을 등압선 이라는데 이 등압선의 간격이 크면 크면 클수록 기압 경도력이 커진다고 보여요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강한 바람이 발생해 될 거구요 그 바람이 크기 커지게 되면 말 그대로 풍파가 발달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원들이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파두도 세게 되겠죠 복잡한 수식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공학적으로 해결할 교과목은 아닌 것 같아서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수면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어 잠깐만 좀 꺼담기로 할게요 어 해수면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파력과 이 복원력에 의해서 다양한 조석부터 해갖고 풍파까지 또 마지막에 표면 장려까지 이렇게 발생이 될 텐데요 어 이거를 좀 뛰어 넘어서 이제 파가 발생이 돼서 파랑이 전달되는 과정이 있으면 또 우리가 파가 풍파를 일단 기준으로 할게요 풍파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해수면이 이렇게 어 전자 그니까 수평한 면을 이루고 있는 해수면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해수면에 이제 에너지 전달 과정에서 파가 발생이 되고 파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이럴때 이제 이 상태를 이제 물이 전장하게 있는 정수면 상태라고 취급하면요 파가 이렇게 커졌을 때 파 요렇게 높은 데 있죠 이거를 우리가 파봉우리 파봉 이라고도 칭합니다 파봉 파봉 이라고 그러구요 또 여기 이제 쭉 들어간 데 있죠 이제 이거는 파의 계곡이다 그래서 파곡 이라고도 부르구요 파곡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높았을 때 파봉의 높이로부터 파곡의 깊이까지 있죠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파의 높이인 파고가 되는 겁니다 파고 파고가 되구요 그 다음에 싸인 곡선이잖아요 싸인 곡선에서부터 보면 하나의 어 요렇게 뭐 예를 들어 파봉 기준하면 다음 파봉까지 요 기준 있죠 요게 우리가 또 뭐 파의 주기 라고 하죠 파의 길이 라고 해서 파장 이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파도의 속도 뭐 공식 안 쓴다 그랬는데 써야 되겠네 파도의 속도 라고 그러면 어 이게 이제 파의 속도 어 이게 이제 파의 속도 파의 속도 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한 거리니까요 파의 길이 있죠 파의 길이를 파의 길이를 파의 길이를 전달되어 있는 파도의 시간 있죠 어 또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는 주기 이거는 시간 이 시간이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파장 길이가 되겠죠 거리든지 이걸 나눠준 크기에 의해서 파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보통 우리가 파도가 밀어 닥치면요 여러분도 파도가 참 와 막 좀 밀어 닥치 밀어 온다 그러는데 말 그대로 그냥 에너지에서 전달 과정이기 때문에요 어 파도는 그냥 이렇게 꿀렁꿀렁꿀렁꿀렁 오는게 아니라 에너지만 서로 주고 전달 전달 전달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물질적인게 여기서 계속 머무른다라는거 즉 어 파랑 자체가 움직이는 표면에서 파의 움직임은 해수면 아래에 물 운동 해수면 아래에서 운동하고 있는 물입자의 움직임으로 크게 두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해수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되는데 계속 꿀렁꿀렁 되려도 여기 새가 한 마리가 갈매기가 이렇게 서있다 갈매기가 앉아있으면 갈매기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울렁꿀렁 울렁꿀렁 하더라도 그죠 즉 해수면 상태에서는요 파랑 자체가 움직이는게 표의 파의 움직임은 어 아래에서 움직이는 이 에너지들의 물 입자들의 움직임하고도 서로 다르다라는거 어 그런 과정들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파의 굴절 같은 경우는 해파는 이제 해안선에 이렇게 접근하게 되죠 접근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수심이 얕아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깊은 바다 쪽에서는 수심이 깊다가 바닷가 쪽으로 오면 수심이 높아지죠 그래서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하는데 여기 이제 육지부구요 이렇게 해저면이라고 치면 해안선에 접근하게 되면서 수심이 깊어졌다가 이게 점점점점점점 얕아지죠 그죠 점점점 얕아지게 됩니다 그죠 수심이 얕아지면서 파가 굴절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바다에 질환한 파랑 자체가 에너지가요 해안에 돌출이 되어 있는 돌출 부위에 마주게 되면은 서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발생이 되면서 요렇게 해안을 깎죠 깎으면서 새로운 해안 절벽 같은거 뭐 우리가 해안 절벽 같은거 해시계라고 그러거든요 해시계 요런 것들의 모양들을 만들게 되구요 또 만곡부 만곡부에서 모래가 퇴적을 하면서 오랜 세안을 세월이 흘리게 되면 해안선은 단순하게 만들어지면서 우리 동해안에 예분 바닷가들 이런 형태들이 구성이 되게 됐습니다 자 파랑에 대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바람의 응력 여기 아니라 응력 인데 바람의 응력 윈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한 1초에서 30초 사이에 주계를 갖는 중력파를 총합을 파랑이라고 보통 부른다 이런 파랑은 크게 두가지로 좀 공부를 하게 되어 대별을 하게 되면 풍파 바람에 의해서 언론과 너울, 스웰이라 불리는 너울 성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파랑의 에너지들을 구성할 때는요 특히 뭐 파랑의 성장이라고 할까요 파랑의 성장과 관련된 놈들은 요 세가지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풍속이에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풍속은 윈드 스피드죠 풍랑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구요 그 다음에는 이 바람이 센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람이 센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 줘야 되겠죠 즉 에너지 공급을 계속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밖에 어떻게 mt 같은데 가서 불을 하나 지펴 가지고 밥을 해 먹으려고 그러면 나뭇가지에다가 불을 살짝 붙여서 부채질 한번 하면 에너지 공급이 적어서 불이 안 붙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부채질을 해 줘야지 그 에너지가 바람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풍속의 크기 바람의 세기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지속시간 윈드 듀레이션 이라는 바람의 지속시간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도 지속시간이 짧으면 큰 풍랑을 만들지 생성하지 못합니다 세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람이 방향을 변하지 않고 중단 없이 부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보통 취송거리라고 얘기해요 패치 디스턴스로 해서 이 취송거리 바람이 강하고 지속시간이 길어도 취송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파랑이 크게 발달되지 않는다 정수면 상태에요 위에서 바라볼게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람이 쎄 천천히 불어요 근데 얘가 시시각각 변해 봐봐요 바람 위치가 계속 변하면 얘는 표면에 어떠한 에너지도 난잡하게 주니까 서로 에너지가 서로 좋다 이렇게 받아서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쭉쭉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흔들림들이 계속 랜덤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서 바람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요 그리고 얘가 시간이 또 점점 기속되요 그러면 얘가 에너지만 하고 이 표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꿀렁꿀렁꿀렁꿀렁 전달되는 과정이 만들어지죠 이럴 때 부는 영역 자체도 어느정도 일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준 영역이 추성거리로써 만들어지면서 이 세가지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줘야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파랑을 발생할 때 이 세가지 위에서 파가 생기면요 풍랑과 너울로써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풍랑은 일단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람의 작용으로 해면에 생긴 파도를 얘기합니다 파랑이고요 이 풍랑의 발달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풍속과 추성거리 및 추성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느정도 추성거리가 유지되고 추성시간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짧은 주기의 표면파가 발생됩니다 즉 어 제일 처음에는 가장 간단하게 짧은 주기 주기가 짧죠 짧은 주기에 대한 파들이 발생이 되겠구요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서 이 파고가 점점 높아지죠 높아지게 되면서 에너지가 커지면서요 어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게 돼 있는 주기가 상당히 긴 즉 짧게 0.1초 1초 이렇게 단위에서 10초까지 정도의 파가 생기다가 주기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파의 에너지가 집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높이의 파도 에너지가 성성이 되면서요 어 그런 것들이 어 어떤 이제 그 너울로써의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의 큰 공급원이 됩니다 즉 너울은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바람에 의해서 발생된 파가 아니고 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풍랑에 즉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풍파가 풍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 바람이 끝나고 난 듯 즉 에너지의 공급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수면에 남아있는 물결 등의 에너지들이 서로 조합이 되면서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거대한 에너지 집결됐다가 해수면에 가까이 이제 해수면 아니 이제 해안가로 가까이 오면서 해지의 깊이가 낮아지죠 점점 점점 낮아지면서 그 에너지가 집결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휙 하고 에너지가 종첩이 되면서 올라오는 현상들이 너울입니다 또 고조회의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조석간만의 차 때문에 설이 서해안이나 남해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형성인데 천문조와 기상조 천문조라 하면 달과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보름 마다 땡기는 힘에 대한 기조력이 발생되는 크기가 달라지죠 기조력의 크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놈하고 기상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기압이 높으면 바닷물을 누르고 있겠죠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대한 해수면의 상승이 좀 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기압 세력들이 갑자기 발생이 되면 아무래도 누르는 압력 자체가 대기압력이 낮아지다 보니까요 해수위가 서로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의 인력이 강한 보름 날에 이렇게 기압도 저기압 세력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 해일 자체가 고조회의라고 해서요 조석에 의해서 이 해일이 쭉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특히 서해와 남해안에서 조석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있고요 또 이런 천문조 현상이 발생이 될 때 가장 낮은 저기압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태풍이죠 태풍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 천문조와 기상조가 서로 결합이 돼서 거대한 높은 갑작스런 고조회의를 발생할 가능성이 좀 영향이 큽니다 보통 여러분 많이 아시는 백중사리 때 천문조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게 되겠고요 이때 저기압 세력들 같이 붙으면 위험기상 발생인 고조회의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커진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폭풍회의라는 놈도 있죠 폭풍회의는 태풍 또는 저기압이 통과할 때 강한 바람이 불거나 기압이 낮으면서 바다 해수면을 들어 올리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요 기압이 1헥토파스칼 정도가 내려가면 해수면이 1cm 정도 높아집니다 보통 우리가 제가 이제 태풍 정도 연구를 해 봤을 때요 한 1010 정도에서 1015 정도 헥토파스칼을 유지하고 있던 세력들이 저기압 세력은 980 에서부터 990 정도 이 사이로 유지할 때가 발생이 돼요 그럼 벌써 어 30 정도 그죠 30 정도 헥토파스칼이 점핑 저기 뭐야 내려가는 거잖아요 즉 1헥토파스칼대 1cm면 돼서 충분히 높여지니까 이 정도만 되면 30cm 정도가 높아지는데요 이 선샷이 자아로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게 천문주하고 또 만나지거나 그죠? 또 파랑이 발생되잖아요 요거는 그 단순하게 해수위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때 고파랑까지 겹쳐봐요 고파랑이나 서남에 천문주하고 겹쳐두면 그 부분이 연안에 접혀있는 연안지역에 특히 항만이나 또 연안 도시들 있죠? 마린시티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지역에 어마어마한 해수의 유입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무서운 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던 지진해일 특별히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1983년도에 우리 삼척에 임원항이라는 곳에서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에 의해서 인명피해까지도 재산피해까지도 다 같이 발생됐던 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해일과 폭풍해일의 차이를 크게 구분한다고 그러면요 아까 보셨던 파의 종류에서 주기 있죠? 그쵸? 주기가 어느게 길 것 같아요? 그쵸? 지진해일이 얘가 깁니다 폭풍해일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파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 보는데요 파랑에 의해서 발생되는 파는요 파랑의 파는 주기하고 T, 파장, 파의 속도, 파고, 진폭으로써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파봉이 있죠? 파봉이 있고 이게 쭉 들어오면서 전반부에 오면서 우리가 연안가에 같이 오게 되면 해안가로 같이 오게 되면 파가 부서지죠? 부서지면서 크레스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웨이브랭스 파의 길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봉과 파곡이라고 했죠? 파곡 사이에 파의 크기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폭의 크기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너울은요 아까 파랑하고 조금 다르게 파도 중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난 파도가 아닌 바람에 의해서 일어난 물결 자체를 의미하고요 즉 타지역에서 발성되어 있는 전달되는 전파가 전달된 파가 어 뭐 저기압이나 태풍 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풍속 추성거리 지속시간 일치할 때 발생될 수 있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요 파도가 안친 것처럼 보입니다 파도가 안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그 풍파하고 너울이 서로 합쳐서 파랑이라고 보통 모르는데 일단 마루 자체가 둥그스름하고 파장이 긴 형태들로 전달이 되면서요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오게 되면서 어 노울로 변하게 됩니다 즉 어떤 바람에 의해서 발성되어 있는 풍파라고 하면은 풍랑이라는 게요 풍랑이라는 게 전자 안하게 오면서 어느 정도 이 세력들이 커지게 되면서 거의 잘 풀리 거의 다잖아 풍랑으로써 발달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수면이 이렇게 그 해저면의 깊이가 수심이 얕은대로 다가오면서 이것이 갑자기 너울성파랑으로 변하는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그게 동해안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 사례 한번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왜 이게 다 잘한 파도 이런 다 잘한 파도 간다 난해 보이지 만큼 내가 간다 주시면 여쭤면 에너지가 폭발하네요 마원도 3초 구요. 약 3초 2만원에 5초 구요. 그래도 저렇게 가까이 가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뚫려나가는 에너지가 좀 크기 때문에 저렇게 무조건 따로 나가면 좋습니다. 앞에서 쏘사라니까 항상 맨날 판도가 넘치지 않으면 좋겠죠. 에너지가 이제 파가 저렇게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울성 파도 많은거에요? 좀 있으면은 지진 해외도 잠깐 보여 드릴게요. 무섭죠? 태풍 속으로 나가는거에요? 이건 이제 쓰나미입니다. 쓰나미가 덮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기가 이제 바닥 수심이 얕아지는 곳으로 오면서 에너지가 폭발해서 폭발 멜로지를 전달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항해 중에 선반은 전해드린 얘기도 묻지만 바깥으로 외외로 도망 나가야 됩니다. 바깥을 위협., ンタ om li toIND 주기가 następ다. 기저 않고 접시되고 좌사로 이건 부산의 해운대 마린시티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하고 천문주하고 거쳐서 바깥에 방파제가 있지만 에너지를 소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잔할 때 낚시하러 나가는데요. 한순간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풍랑과 너울의 차이를 잠깐 마지막을 비교해 드리면 풍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구요. 너울은 해당 지역에 바람이 불어 생긴 파가 아니구요. 이런거는 풍랑이구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풍랑에 의해서 발생된 풍랑 파도가 전달이 되면서 바람이 잔잔해져더라도 해멸에 남아있는 물결을 의미한다. 풍랑은 불규칙적으로 발생되지만 너울은 어떤 일정한 주기를 10초 이상 갖게 되는 규칙적인 형태로 들어오구요. 풍랑은 파봉이 날카롭고 파장이 되게 짧습니다. 이런건 안위험합니다. 근데 파봉이 평평하구요. 둥긋으로 하며 파장이 긴거. 즉 파장이 길다라는 얘기는 에너지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랑의 발달 자체는 풍속과 취송거리, 취송시간에 영향을 받구요. 먼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짧은 주기의 표면파가 생기게 되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파도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주기가 긴 형태의 에너지가 큰 파도로 변해갑니다. 너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장소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을 취한다. 즉 바람은 바깥쪽으로 바닷쪽으로 불고 있는데 파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너울은 해면 멀리서 전해져 오면서 오는 사이에 물결 며리가 동그럽고 긴 파장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될 위험한 바람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너울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유승엽입니다. 오늘은 해양기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양기상의 정의, 해양대기의 특성, 해양기상의 역사와 지구 환경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기상 개요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대기와 해양을 그렸습니다. 이 선을 바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해양기상이라는 것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해양기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해양에서의 파도가 생긴다든지 해양의 수온이 높아져서 태풍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다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의한 해양기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MO라는 세계기상기구에서는 해양기상학을 정의하기를 해수면 위의 대기현상이 천해와 심해에 미치는 영향과 해수면이 대기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양기상학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현상은 파랑 및 폭풍해일, 태풍바람, 해류, 조속조류, 바다안개, 해무 등 굉장히 다양한 기상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가지 해양에서 운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은 이런 그래프로 표현을 가능한데요. 여기 그래프는 왼쪽이 긴 주기고요. 오른쪽이 짧은 주기, 파주기를 나타냅니다. 파주기라는 것은 어떤 고정점을 통과하는 파의 마루나 골이 지나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도라는 것은 대기에서 부는 바람에 생기는 풍파라고 하는데요. 주기가 약 10초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주기가 길면 해일, 그보다 더 주기가 길면 찌나미, 가장 긴 주기는 조속이라고 해서 해양 기상에서 생기는 모든 해양에서의 운동은 이 그래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기상현상은 여러가지 현상에 의해서 기상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연룡량인데요. 바다의 연룡량은 공기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에서는 공기가 쉽게 되어지거나 냉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바다의 연룡량은 대기에 비해서 약 3000배 정도이기 때문에 공기에 비해서 쉽게 되어지거나 냉각되지 않습니다. 즉 연룡량이 매우 큽니다. 또한 대기에서의 기상현상이 연인이 되는 것은 수중기인데요. 해양에서는 수중기가 주요 공급원입니다. 수중기가 공급될 때는 두 개의 현상이 생기는데 현열, 잠열이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20도씨의 물을 100도씨까지 가열한다고 할 때는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가열될 때는 현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나 100도씨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오르지 않고 수중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잠열이 발생합니다. 즉 이런 바다에서의 수중기, 잠열에 의한 수중기에 의해서 대기의 기상현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육상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빌딩 같이 지형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약해지는데 해상에서는 이런 지형진물이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바람은 육지의 바람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해안기상의 역사는 1858년에 근대 해안기상 창시자인 몰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해안과 대기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선박이 바람에 의해서 운영을 됐었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느냐, 약하느냐에 따라서 범선의 운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해도 해안과 대기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1786년에 벤자인 플랭클린은 북서태평양의 걸프 스트림을 처음 관측을 했습니다. 걸프 스트림은 미국 대구를 이렇게 그려보면 북서 대사양에 이렇게 강하게 흐르는 흐름을 걸프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대에 와서는 1944년에 스페드랍이라는 분이 세계 제2차 세계저드 당시에 노르망지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확한 밀물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군은 그때 당시 굉장히 강한 해군이었고요. 미국군은 강한 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을 시간을 고려해야만 언제 해군을 투입을 할 건지, 언제 보병을 투입할 건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해양기상학은 전쟁과 더불어서 발전을 했고요. 또한 인공위성과 통신과 함께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해수면 온도, 구름의 영상인데요. 이렇듯 인공위성의 관측, 통신술에 의해서 해양기상에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기상학은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부분이 해양이고 질량으로만 봐도 97%가 해양입니다. 그래서 해양은 대기 중에 기상 형상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엘리노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엘리노라는 것은 적도 지역에 해수면 온도 자체가 굉장히 높게 넓은 지역에 나타나면서 수증기를 많이 내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엘리노라가 발생하면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이 적게 돼서 가뭄이 든다든지 미국 지역은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기상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해양기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태풍인데요. 이런 태평양의 수온이 굉장히 높게 되면 태풍이 강하게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유승엽입니다. 오늘은 해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류의 정의, 해류의 발생, 한반도 주변 해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류란 영속적인 바닷물의 이동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해바다라든지 태평양 지역에 매우 긴 거리를 이동하여 다양한 물질을 수송하는 것을 해류라고 합니다. 이런 해류는 전세계 대항, 북서태평양 적도 지역까지 이런 수온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해류는 주로 바람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전지구 바람이 이렇게 북쪽으로 불거나 남쪽으로 불면 이 바람에 의해서 바다에서는 시계방향에 이런 활류가 생깁니다. 이런 건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입니다. 그런데 에크만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크만 흐름이라는 것은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으면 보통은 바람에 의해서 바다도 해류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를 것 같지만 실제로 바다에 가보면 약 45도, 바람에 45도 방향으로 바닷물이, 해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람의 90도 방향, 오른쪽의 90도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걸 에크만 흐름이라고 합니다.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고요. 이걸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고요. 이 바람에 의해서 45도 간격으로 표층에서 해류가 흐르고 점점 수심이 깊어지면 나성형으로 이렇게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결국 바람의 90도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는 에크만 수송을 에크만이 발견한 에크만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양의 해류가 생기는데요. 가장 중요한 흐름은 서한 경계류라는 것입니다. 수심이 깊고 매우 좁게 빠르게 흐르는 것인데 우리나라 일본에 흐르는 흐름은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고요. 북서태평양에 흐르는 흐름은 걸프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남방구에도 브라질 해류 등 강한 서한 경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 흐릅니다. 동안 경계류라고 하는데요. 유속이 굉장히 약하고요. 에디가 발생하고 국지적인 순환을 결정합니다. 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 해류 같은 것이 대표적인 동안 경계류입니다. 적도지역에 흐르는 것은 적도해류라고 하는데요.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북이 약 3도에서 10도 사이에 흐르는 흐름으로 주로 북적도해류, 남적도해류로 구분을 합니다. 또한 남극에도 해류가 흐르는데요. 남극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극해류는 남극지역을 둘러싼 대륙을 횡단하는 해류로써 굉장히 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해류가 흐르게 되면 전세계 대항은 이런 흐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곳으로 표시한 곳은 표층에서 흐르는 흐름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은 저층, 해수면 밑으로 흐르는 흐름입니다. 따뜻한 표층의 해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그릴란드 지역에 다다르게 되면 굉장히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밑으로 침강,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동한 흐름은 다시 대서양, 인도양을 거쳐서 남극해역을 지나서 태평양까지 올라옵니다. 태평양 지역에 올라오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다시 뜨거운 물로 변환해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생기는데 이 흐름을 심층 대순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류 특성은 한반도에도 굉장히 복잡한 해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특히 서해지역 같은 경우는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 한 44m 정도의 수심을 갖고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 서해안은 이 수심한 한류를 흐르는 흐름과 중국 연안을 흐르는 흐름이 이렇게 생겨서 반시계 방향의 활류를 현성하게 됩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평균 수심이 약 1350m 정도 되고요. 동한난류라는 따뜻한 흐름과 북한 한류라는 차가운 흐름이 만나서 전선이 생기고요. 일본 연안을 따라 흐름도 발생하게 됩니다. 동중국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서한 경계류 크로시오라는 해류를 따라서 문화 주변 제주도 밑에서부터 해류가 이동하여 제주도 서해 동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유승엽입니다. 오늘은 파랑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파랑의 정의, 파랑의 특성, 파랑의 변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랑이라는 것은 바람에 생기는 수면이 위아래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풍랑과 너울로 구별을 하는데요. 파랑의 구조를 보면 마루와 마루 사이를 파장이라고 하고요. 마루와 골 사이를 파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랑을 정의하는, 표현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높이, 파고도 있고요. 수심, 파속, 파장, 주기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파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파랑이 생기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은 표면에서의 움직임, 웨이브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해수면의 파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마루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위에 있는 새가 그 자리에서 시계방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표면에서 움직임, 웨이브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입자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 속의 움직임인데 이것은 파티클 모션이라고 하고요. 해수면 아래에 무립자 운동이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것을 파티클 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 이런 무립자 운동이 거의 없어지는 곳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립자 운동에 따라서 크게 수심과 파도의 관계를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파의 파장에 비해서 수심이 깊은 곳을 심의 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곳은 원운동이 점점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거에 비해서 파장에 비해서 수심이 얕은 경우는 천혜파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무립자의 운동이 원운동이 아니고 타운 운동을 해서 해저면까지 왕복 운동을 하는 현상을 발생을 하고요. 심혜파와 천혜파의 중간을 전입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랑을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파고의 높이 파랑의 높이를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하는데요. 최대파고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 가장 높은 파고를 얘기를 하고요. 평균파고라는 것은 그 전체 파고의 평균을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10개 중에 가장 높은 파 10%를 평균한 파를 10분의 1 최대 파고 그리고 우리가 예보에 활용하는 것은 가장 높은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파를 평균한 파고를 유입파고라고 해서 이런 유입파고를 파랑의 예측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랑의 생성 주요 원인은 바람인데요. 특히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혹은 어느 거리에 불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풍속, 지속 시간, 바람의 지속 시간, 바람의 지속 거리 세 가지에 따라서 파랑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윈드가 바람이 15mps로 불게 되면 유입파고, 파고는 6.6m 이상 이론적으로 더 발달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fully developed sea 라고 해서 다 자란 바다. 그러니까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이 이상의 파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파도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변형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천수변형이라는 겁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해안선이 가깝게 되면 수심이 감소하기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파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천수변형이라고 하고요. 굴절변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도가 치면서 수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곳은 깊은 수심은 굉장히 빠르게 파도가 이동을 하고 수심이 얕은 지역은 느리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볼록렌즈에 빛이 모이는 것처럼 파도가 집중이 되는 현상을 굴절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회절변형인데요. 보통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방파제나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파가 회절이 생깁니다. 파가 회절이 생기면서 파의 변형이 생기게 되죠. 마지막으로 파도가 이렇게 치게 되면 파도가 깨지는 세파가 생기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해저면이 이렇게 완만한 경우는 스플링 브레이커라고 해서 파정 백파형이라고 하고요. 경사면이 이렇게 점점 경사가 지면 플런징 브레이커, 까치놀이형으로 발전을 하고요. 해저면이 이렇게 더 가파르게 되면 서징 브레이커라고 해서 단파 형태로 세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유승엽입니다. 오늘은 조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석의 정의, 조석의 특성, 조석의 예측 및 관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석이라는 것은 이런 해안가에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과 내려가는 현상 두 개가 반복되는 것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것은 만조라고 보통 읽었고요. 바닷물이 이렇게 빠져서 바닥이 드러나는 경우는 간조라고 합니다. 이런 만조와 간조가 번갈아 나타난 것을 조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석은 지구, 달, 태양 서로의 인력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와 달과 태양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석의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달과 태양, 지구의 천체 인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일으키는 승강 형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을 조위 혹은 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석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 서해남해, 동해를 비교해 보면 수심이 매우 낮은 서해인 경우에는 인천 같은 경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 조위 차가 약 8m 정도로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조위가 남해안에 가면 약 3m로 줄어들게 되고요. 동해같이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은 0.2m 정도로 매우 조차가 작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조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석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을 대조기, 영어로는 스프링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으로 있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생깁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으로 있는 것을 뉴문이라고 하고요. 달이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경우는 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조기 현상 한 달 중에 조차가 굉장히 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대조기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소조기가 있는데요. 립타이드라고 합니다. 조위가 최소로 나타나는데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기역자로 있는 경우는 인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대조기에 비해서 매우 낮은 조차가 생기고요. 이것을 소조기, 영어로는 립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석이 변하게 되면 하루에 두 번의 고조와 두 번의 저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높은 고조가 두 번 있고요. 낮은 저조가 두 번 있는데 두 개의 고조 중에서도 한 번은 높고 한 번은 낮은 고조 저조 중에서도 한 번은 더 낮은 저조 더 얕은 저조 두 번의 저조와 고조가 생깁니다. 이것을 일조부등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조와 고조가 다르게 나타난다 해서 일조부등인데 이외의 고조와 저조를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조가 나타나는 시기가 1년 중에는 가장 높은 시기가 있습니다. 음력 7월 15일이 해와 달과 지구의 인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 고조가 가장 높고요. 이때를 백중살이라고 읽었습니다. 오늘 주변의 조석은 서해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이하게도 무조점이라는 곳이 서해는 네 군데 존재합니다. 무조점이라는 것은 조석이 이렇게 변화를 하다가 해수면이 변화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무조점이라고 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8m 이상의 조차가 있고 유속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무조점이 한 곳이 있고요. 서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차가 낮게 나타나고요. 남해안은 약 3m 정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조석에 의해서 왕복성 흐름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조가 될 때 하고 간조가 될 때 사이에 6시간씩의 흐름이 바닷물에 흐름이 생기는데 이것을 조류라고 하고요. 6시간씩 왕복될 때 한 번 쉬는 흐름이 쉬게 되는 현상을 슬랙이라고 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안의 좁은 해변 그 다음에 넓은 바다 해안 부근에는 왕복성 조류가 나타납니다. 이런 조석을 관측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압식입니다. 수압식은 여기에 바다 해저면에 기기를 설치해 놓으면 바닷물의 압력, 수압에 의해서 높이를 재는 방법인데 매우 짧은 기간에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부표식이라는 것인데요. 검조소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통과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고 바닷물이 오락내락하는 현상을 재게 되는데 이것을 부표식 검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최근의 방법은 초음파식인데요. 해변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초음파 센서를 설치를 하면 얘가 해수면을 맞고 돌아오는 시간 초음파가 맞고 돌아오는 시간과 속도를 계산을 해서 수위를 측정하는 것을 초음파식 조석 관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